아이 착하다 이렇게 승인씨가 먹여주니까 훨씬 더 맛있는데요? 당연하죠 여기 와 있었나? 회장님 회장님 맛있는가? 네? 우리 세령이는 저리 만들어 놓고 도진군은 승혜향과 만나 이 음식이 입으로 잘 넘어가는 모양이야 회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윤승혜향 네 회장님 승혜향도 우리 세령이가 도진군을 구할 때 현장에 있었다면서 네 그날도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걸 우리 세령이가 보았다지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가 나고 두 사람이 우리 세령이 마음 조금만 헤아려줬어도 우리 세령이 저렇게 되진 않았을 것에 회장님 왜? 내 말이 틀렸는가?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 노예움은 저한테 푸십시오 윤승혜씨는 승혜향한테 화가 난 게 아닐세 난 자네에게 실망하고 화가 난 거야 오해십니다 오해라 난 자네가 우리 세령이를 위해 다시 의사 가운을 입겠다는 말도 믿었어 하지만 이런 자네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 도진씨 어떻게 된 거예요? 승혜씨 미안하지만 먼저 가요 네? 내 말 들어요 제발 여기 포장이요 승혜씨가 병원으로 좀 갖다줘요 부탁할게요 네 그러죠 KBS